쓸 일이 없는데 물어 냄비도 있습니다 여기 이 모양이 바닥에 딱 대잖아 개미 싹 빨려 들어와요? 그 정도야 들어와라! 모기! 모기! 정말 재밌다 형 표정 봐 형 표정 봐 형 표정 봐라 귀엽잖아 귀엽잖아 쳐다도 안 보고 귀엽게 귀엽잖아 나 제 순간 긴장했어 종국이 거짓말 했구나 안 보는 거 보니까 장구 보면서 꼈다 장구 보면서